세계의 문화와 조직, 학지사에서 편했습니다. 헤르트 홉스테드웨이 2인의 문화와 조직 제3판을 번역했으며, 문화 차이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. 초판이 주로 심리학자, 문화인류학자, 경영학자의 흥미를 도두는 내용이었던 반면, 이번 개정판은 다국적 기업 종사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집중하여 수록했습니다. 여기에 사회학자, 행정학자, 정치학자도 흥미를 느낄 내용을 더해 분야의 범위 및 논의가 깊어졌습니다. 비교 문화 시장이 성장하면서 문화적 시너지 같은 면만 다룬 서적과 달리, 문화 갈등을 함께 다뤄 비교 문화의 이해를 돕는 학술 도서입니다. 출판이 있습니다.